스크랩은 인공지능으로 쿼리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SQL 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도 자연어로 원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SQL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페이지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예제에서는 서울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환경정보, 유동인구, 공공자전거 API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환경정보 API는 온도, 습도, 소음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API는 각각 지역의 방문자 수의 데이터가 있으며, 공공자전거 API는 정보와 위도, 경도 등 대여소의 정보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 조인, 필터링을 하기 위해 유니온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 생성 요청에 질문을 하면 SQL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복잡한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에 대한 SQL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고도화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SQL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유니온이 생성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준 컬럼으로 조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선택하고 질문을 하면, 조인된 SQL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유니온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조인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필터링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조건을 요청하면, SQL 퀄리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고도화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크랩의 유니온으로 전문 지식이 없이도 데이터 구조화 과정을 간소화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API로 만든 유니온으로 테이블을 만듭니다.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고, 열과 행 데이터를 선택하여 차트를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유니온도 테이블과 차트를 만듭니다.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로케이션 아이콘을 선택하고 위도와 경도를 선택하고 툴팁 정보를 입력하고 로케이션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융합하고 학습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자동으로 맞춤형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스크랩 GPT 메뉴를 클릭합니다. 스크랩 GPT의 채팅 테마와 LLM 모델 설정, 디스플레이 컬러 선택 후 저장합니다. 생성된 스크랩 GPT의 데이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들을 연결하면 AI가 완성됩니다. 페이지 에디터로 이동하여 페이지의 배경 컬러를 설정합니다. 3개의 레이아웃 영역을 설정합니다. AI를 표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채팅, 채팅 닫힘 버튼 총 3개의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스크랩 GPT 리스트에서 레이아웃으로 디스플레이, 채팅, 채팅 닫힘 버튼을 드래그 앤드랍으로 끌어다 올립니다. 상단 오른쪽의 Publish 버튼을 클릭하여 사이트를 공개하고, 상단 왼쪽의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채팅 창에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스크랩 GPT에 연결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채팅 창에 자치구별 온도, 습도, 방문자 수, 소음을 알려줄라고 질문하면 디스플레이에는 해당 데이터의 차트 및 테이블이 나타나고 채팅에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의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채팅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AI 시각화만 나타납니다. 채팅 창에 공공자전거 거치율이 높은 곳과 방문자 수를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디스플레이의 지도로도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채팅 창에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공공자전거를 타기 좋은 대여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연결된 데이터로 대여소 정보와 온도와 습도를 분석하여 추천을 합니다. 스크랩에서는 유니온으로 비전문가도 지식 없이 쉽게 SQL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스크랩 GPT로 맞춤형 데이터 AI 시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AI 융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혁신을 시작하세요.